만만치 않은 실력가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권투를 빌어요 권투를 빌어요 권투를 빌어요 권투를 빌어요 권투를 빌어요 광고 들어올 것 같아 입술이 안 돼 쟤는 안 돼 오늘 태성에도 일을 했는데 저기 상처리야죠 그러겠는데 어떻게 했을지 눈에 아르나르나 어떻게, 잠깐만 커피 오바 하나 줘야 되나? 피니도 광고를 누린 컷 앵글 하나만 줘 광고를 누린 피텔스 자유가 잘 보고 싶어요 권이도 깨져 난 거개졌다 마음이 들긴 게 있었어 할 줄 알 테니까? 넌 쓴 XX 선전하러 여기 떼어라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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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요즘에 무슨 비타민 드세요? 뭐 드세요? 나 안한테 최민균 선배랑 같이 하면 되겠다 어 좋아 좋아 엄마랑 같이 해야겠다 그게 그렇게 잘 돼 그럼요 아르니가 쑥 빠진 사람처럼 시원해 알더니 아르니